보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사용되지만요. 사실은 보금이라는 단어는요. 처음 교회에서 사용했던 단어가 아니에요. 이미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단어였죠. 근데 그 단어의 의미는 특히 3가지 경우에요. 황제가 태어났을 때 보금이다 보금이다. 황제가 태어났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황제가 즉위했을 때에요. 마지막 세 번째는 황제가 직접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보금이라는 단어를 써요. 그러니까 그 보금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황제에게만 써야지 어떤 장군에게 썼다면은 그건 사실은 반역의 의미가 있죠.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 보금은 64년 내로박해를 배경으로 기록되었거든요.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말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처참한 고문 가운데 죽어갈 때에 그 신앙의 갈등. 내가 예수 때문에 죽는 게 맞나? 도대체 예수님은 누군가? 살아계신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나? 그런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기록된 성경이 마가 보금이에요. 예수님이 누군가? 그런데 그 마가 보금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.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의 시작이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내로가 보금이 아니라 황제가 보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게 보금이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정복하신 게 보금이다.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즉위하신 것이 보금이다.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가 보금 1장 1절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발각된다면 그거를 읽는 사람, 듣는 사람, 말하는 사람 모두 죽습니다. 그래도 불과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보금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만 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. 감사합니다.